으악! 으악! 야 누구야! 당신! 나 여보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뭔데? 나, 나, 나보고 여보라고 그래! 우리 아내는 어딨어? 배를 뭐하니? 설마 우리 아내를 잡아먹은 건가? 야 무슨 소리예요? 나예요 단미요! 너처럼 뚝돼지가 우리 엄마일 리 없잖아! 움직이지 마! 맞아! 아저씨는 대체 누구예요? 어머니 내일 학부모 참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마리야 잘 갔다 와! 네! 안녕 엄마! 다녀올게요! 네? 가라! 죽어! 출발! 출발! 잘가! 아... 애들이랑 남편도 회사 가고 학교 갔으니까 점심까지 유튜브 숏이나 볼까? 흐흐흐흠 자유 시간 자유 시간! 자유 시간! 네호! 왔다시 먹방 종권! 아! 탁으로 야부지게 냠냠 쩝득 됐으니! 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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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포 소 소 소 베리베리 딜리쳐스 램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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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아저씨 김치가 저거 밖에 못마려? 아 내가 저 아저씨면 열 그릇도 거뜬하겠다 무대 위 춤을 추는 뒤 섬성이 아리야 무려파 음도 괜찮아 뭐 문제가 되려나 모두 내게 반해 요즘 아이돌들은 얼굴도 조그맣고 너무 예쁘단 말이야. 부러워 부러워. 깜짝이야. 유튜브에 이런 귀신 얼굴 볼 때마다 놀란다니까. 실제로 저런 얼굴이 있다면 사람들이 난리 나겠지. 오늘 유튜브도 재미없네. 좀 졸리다. 좀 자볼까? 아 힘들었다. 애들아 아빠 왔다. 여보.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 뭐야? 아빠 친구야? 응? 무슨 소리야. 어? 뭐지? 저기 저기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서 죽으세요? 아빠. 아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와. 엄청 크다. 임산부인과 배가 엄청 나왔어요. 배가 아니라 엉덩이 같은데? 아 쉿. 얘들아 아무래도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다. 아빠가.. 집에서.. 내가 쫓아볼게. 엉덩이. 응. 으악! 야 누구야 당신! 나 로봇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뭔데? 나.. 나보고 여보라고 그래? 우리 아내는 어딨어? 배를 뭐하니? 설마 우리 아내를 잡아먹은 건가? 야 무슨 소리예요. 나예요. 단미요. 너처럼 뚝돼지가 우리 엄마일 리 없잖아. 움직이지 마. 맞아. 아저씨는 대체 누구예요? 맞아 맞아. 우리 아내가 남복하고 맨날 주먹쓰고 성격스럽고 얼굴만 이쁘지만 너처럼 돼지는 아냐. 어둘이. 나라고 단미요. 어? 근데 자세히 보니 이 사람 제가 알아요. 유튜버 200만 김먹방님 아니야? 뭐? 유튜버라고? 뭐? 그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응? 아니 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김먹방? 그게 뭐야? 나 단미요라고! 아이씨 손들어. 어어? 그러니까 저기 그쪽이 제 아내란 말씀이시죠? 아 그렇다니까. 도대체 아까부터 왜 그러는데. 아 그나저나 배고프네. 우리 엄마가 돼지 아저씨 유튜버 냈어. 돼지 돼지. 사실 우리 엄마 잡아먹고 엄마인 척 하는 거 아냐? 얘들아 엄마야 엄마. 잠깐 자서 죽은 것 뿐인데 엄마보고 돼지라니 말이 좀 아까부터 너무 심한 거 아냐? 응. 돼지를 떠나서. 당신은 남자 몸인데 어떻게 내 아래야? 이 꼬집하자기야. 뭐요? 남자? 도대체 내가 어떻길래? 음. 코를 봐요. 어? 기절했다. 응? 응? 기절했네? 응? 정진이 드세요? 으으응? 모습이 변했잖아. 어? 어? 으응? 내가 돼지. 돼지라니. 어. 저기 일어나보세요 아가씨. 어? 어? 어. 어? 그렇지 카멜루처럼 눈을 감았다 뜨니까 사람이 변했어 그나저나 이 언니 짱 예쁘다 나 이 언니 알아! 이 언니 아이돌이잖아 아이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꿈인가? 여보, 얘들아 이거 꿈이야? 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탐이오 맞으시죠 그렇다니깐 내가 왜 살찐 남자가 된진 모르겠지만 나 맞아 그런데 지금은 내 아내가 맞는 것 같아요 초절정 인연 당신 왜그래요? 방금 전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만 이 사람은 아이돌 멤버 라나잖아 이거 설마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얼굴이 막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아까 낮잠 자고 일어나보니 뚱뚱해져 있었고 다시 놀라서 기절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또 얼굴이 바뀌었어 설마 정신을 잃거나 잠이 들면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닐까? 어? 그러면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다시 잠들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야? 또 이상 안 싫어 펴놓으면 어쩌지? 평생 잠들지 않은 뭐 같은 건 없을까? 뭐요? 내 와이프가 평생 아이돌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사람인가? 너무 예쁘다? 평소에 나보다 이 모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엄마 그럼 나 내 학부모 참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니라 다른 모르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놀랄 텐데 음 근데 이런 얼굴로는 참관이 힘들지 않을까? 아 안돼요! 친구들한테 엄마 웃더굿더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엄마가 여자 몸이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학부모 참관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엄마가 내일 학부모 참관까지 잠 내지 말아 볼게 엄마 salir 엄마 죄송해요! 어? 근데! 어머머! 혹시 아이돌 라나씨 알으세요? 엄청 빡이오! 라나씨? 완전 대박! 어 여보! 라나씨야! 라나씨예요! 아 네 맞아요. 라나씨! 라나씨! 마스크가 벗겨지면 큰일이겠어. 아이돌 얼굴로 바뀌었으니 사람들이 알아보면 큰일이잖아. 조심해야지. 아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하는데... 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오늘도 평소와 같이 즐겁게 수업을 해봐요! 랭! 우리 엄마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진동이 파이팅! 엄마가 봐와있어! 된거야? 파이팅? 엄마 보고있어. 허허허 정말 부끄럽게... 왜 그러는거야? 늦었다 늦었어... 뭐... 아아악! maximum 아아악! 아아악! 대결이 될 정도인가? 하긴 나는 아이돌이니까 보통 예쁜게 아니겠지? 냐아아앗!! 어이...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가자! 아휴! 도착했다! 아휴! 도착했다! 아휴! 마리아! 아아 아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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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엄마 왔어? 마리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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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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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엄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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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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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경찰서 저!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이 밈진이! 이 닭같이 생긴 게! 뭐? 선생님! 저예요! 안녕! 가까이 오지마!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